단독 콘서트 준비가 한창인 박정혜씨를 만나러 연습실로 찾아가 봤습니다. 2년 만이었는데도 천상의 목소리는 여전했는데요. 아우 우리 언니 정말 멋지죠? 우와 잘 들었습니다. 네 쌍둥이 등장이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니 세월을 거스르시나봐요 언니. 언니가 불법이에요. 네 쌍둥이 느낌 나죠? 근데 오늘 사실 이렇게 멍석도 깔아져있거든요. 사실 이런 분위기를 항상 꿈꿔왔거든요. 꿈은 이루어진다.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. 자 솜씨 발휘 해볼게요. 자 보세요. 예 락 앤 롤 베이비. 기대되네요. 웃지마요 웃지마 어디서 웃어. 클라스로 들려. 나 때문에 아프지마요. 눈끼만 부딪혀요. 눈물 나요. 나 정말 눈물 날 뻔 했잖아. 나 울었잖아. 울었잖아. 울었습니다. 네. 다신 안 그럴게요. 조졌어요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